2분만 기다릴께요 몇시야 지금 10시 58분 이에요 2분만 기다릴께 홍철씨 안와 홍철씨 홍철씨 안와 홍철씨 아니죠 홍철씨 아니죠 죄송합니다 홍철씨 인줄 알고 죄송합니다 한심포차라고요 한심포차 저기있는데 보자고 한번 오케이 홍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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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왔어 얼굴 나와도 돼요? 얼굴 나와도 돼요? 아 반갑습니다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몇살이에요 나이가? 저 19살이요 19살 지금 한심포차에 계셨다고 오셨나요? 아 집에서 바로 뛰었어요 아 집에서 뛰었다고? 집 어딘데요? 프로지요 프로지요 가시죠 내가 내려줄께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진 먹을께요 고마워요 진짜 와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잠깐만요 여러분 어? 어 네가 한번 찍어줘라 네가 한번 찍어줘라 네가 한번 찍어줘라 아 제가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제가 따로 학생 학생이라고 집이 근처이신가요? 네 어떻게 그럼 집에 계시다가 나오신 거예요? 네 방금 보다가 아 그러셨구나 나도 커피까 봐요 커피까 아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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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 괜찮아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하고 사고치면 안되고 다른데 안 돼요 치면 안 돼 진짜로 화이팅 가 가요 가요 인증샷 가요 가 인증샷 인증샷 5만원 인증샷 5만원 인증샷 예 가요 예 가요 예 가요 다음에 또 봐요 고마워요 와서 예 네 아 출연율은 줄 수 있잖아 여러분 출연율 줄 수 있잖아 오 고등학생이라니까 괜찮아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냥 진짜로 아 계산동까지는 아 근데 진짜 19살 친구가 이렇게까지 뛰어와 주는 거에 너무 감동받아서 아니 근데 진짜 머리가 젖어 계셨어 아 진짜 너무 감동 아니 진짜 고마워 진짜 저런 분들 보면은 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진짜 제 팬이라고 저를 존경한다고 저렇게 말해주시는데 제가 몸들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저를 존경합니까? 멋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나쁜 길 안 빠지고 진짜 저같이 험한 길 사지 마시고 진짜 올바르게 사셔가지고 꼭 잘 되시는 멋진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철씨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și